와 야 미쳤다 진짜 250만포인이야 여러분들 진짜 250만포인다 미쳤다 이거 방제수정할게요 얘가 260코인에 얘들아 와 진짜네 이거 미쳤다 진짜 260코인에 2만원이거든 그러면 260에 2만공하나 26만공 두개 와 포인이 2억치에요 나 이런게 처음 봐 야 이형님은 레전드파츠 올 10 가능하겠다 어 금수조가 아니고 그냥 다이아수조죠 이형님께서 또 이제 저한테 그 레전드파츠 10자리 뜰 때마다 500개씩 준다 했어요 그 후원을 500개씩 스폰해준다 했거든요 레전드파츠 10자리 10개를 뽑으면 별풍선 5천개야 얘들아 물론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근데 또 이 코인으로는 가능할 것 같긴해 맞지 아니 250만코인이며 형님 이거 레전드파츠 10자리 10개 이상은 뽑아 진짜로 맞잖아 얘들아 와 10개가 아니라 100개 뽑겠는데 와 뭐 시상에 32,000개 또 사놨네 형님 제 인생이 형님한테 달렸네요 오늘 형님 전 한번 드리고 일단 시작하겠습니다 형님 부산 사는 서른 살 도태카 입니다 형님 큰절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큰형님 다이아수조 우리 형님 큰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형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자 형님 뭐 핵 쓰거나 그런건 아니죠 와 계정이 너무 진짜 막 남들이 그냥 봤을 때 진짜 핵으로 의심할 수도 있겠다 진짜 이 계정은 역시 멘트부터가 멋있습니다 형님 큰형님 멘트부터가 멋있네요 자 이제 레전드파츠 한번 갈아 볼게요 자 첫번째 실패 일단 조금 한 10대만 더 갈자 10분만 더 갈으면 되겠다 엔진 10 떴습니다 형님 와 와 야 올 10을 다 뽑았어 레어를 불량으로 때리니까 지금 스펙터가 10페이지에 붙어있어 이게 그냥 스펙터 이거 갈면 돼 너무 많아서 그냥 갈면 돼 그냥 편하게 그냥 갈면 돼 그냥 갈면 돼 전체 다 스펙터만 어 분해 분해하면 돼 와 부정 일단 9짜리 떴구요 어 감사합니다 레전드 일단 9짜리 떴습니다 10짜리 뽑아야 돼 10짜리 10짜리 뜨면 얘기해줘 형님들 저 화장실 빨리 좀 갔다올게요 이런식으로 원래 10짜리가 좀 잘 안떠요 형님 부리부리 형님 상길구조 온라인 감사합니다 10페이지 다 갈았네 와 10페이지 다 갈았네 10 안 떴어 또 뽑아야 되네 와 10 안 떴네 또 더 해야 되네 일단 9 8 9 9 네요 자 일단 일을 켜고 자 일단 일을 켜고 1 2 2 2